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최고 지원자 채널 중에 아는 언니입니다 이 채널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인트로부터 찍어주고 있어요 채널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의 브이로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기요 2브리그 팬 온다 2브리그 팬 2브리그 팬 왔다 1브리그 중에서도 최상위 리그 챔피언스 리그를 보러 가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2브리그 팬 2브리그 팬이라뇨 우리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걸요 2브리그 팬이다 2브리그 올라갈 일만 남은걸 내 채널을 뺏을 것이야 채널은 이제 제 겁니다 이제 제 겁니다 조용한 관종 채널의 최다 출연자로서 이 채널을 뺏어갈 겁니다 제 겁니다 안 돼 아직 오실 게 한참 나 같아 짜잔 이곳은 프런치집이에요 프런치집 나름 유명하다고는 하죠 사람이 늘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예약 없이 가볼 거예요 짜라란 왜 이렇게 안 그러는데 이게 동그란 펜토로만 해갔지? 응 음 채널 주인 거 아 채널 주인 거 이 채널은 이제 제가 가져보려고 해요 이 채널을 뺏어갈게요 이 채널을 뺏어갈게요 헐 대박 안녕 어머 이거 많이 컸어 왜 이렇게 컸어? 이 채널을 뺏어갈게요 이 채널을 뺏어갈게요 애 그거인가? 어 그런거지 나임몬티 나임몬티 어휴 갑자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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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너무 복슬거려 나임몬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얜 두규로로 말해야 하더라 얜 두규로로 말해야 하더라 지스하면은 안써 어 치즈 먹을래? 이 채널을 뺏어갈게요 이 채널을 뺏어갈게요 와 쫄라그러는 거 아냐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 안 보여? 강날끼들이 많이 온다? 진짜 카세네 아 여기 그 너무 좋아 아 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 닥쳐있고 응 응 약간 컨셉에 진심이랄까? 여기 그거 연어 훈제해가지고 이렇게 팔아 아 아 아 아 아 우 ce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 때 맛있지? 맛있다 여기는 코트를 먹어야 돼 컵이 되게 귀엽다 조그맣게 조그만 컵에도 안 맞춘다 우리 집에 하나 있어 가져갈래? 무거워 무거워 아니 왜 이렇게 족복처럼 많이 쉬었네 1부 리그 팀들끼리 모여서 챔피언스 리그 보러 가는 기분이 어때? 2부 리그 팬? 나 강인 입혀야 돼 어? 신난 강인방 반복 입은 거 너무 멋있네 진짜 2부 리그 2부 리그 시간이 내 목소리 들리지 강인아 저걸 저렇게 해서 가져가서 싼 타는 거야? 자기가? 진짜 이렇게 줘서? 그래 부자 되는 거야 아 나 왜 자꾸 저거를 이거 이거 뱅크 우리는 이제 직끄랍니다 2차전 마지막 경기 포토네 포토 리포터 리포터야? 리포터? 솔직히 2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팔렸어 근데 한 2대1? 2대1? 이거 팔렸어? 어 강인하는 음밥이야 진짜 희망이다 원래 희망을 갖는 게 축구인데 뭐 나도 살 살아보는데 저기는 도트먼트 것만 파는데? 아까 저기가 얼마 전에 다 마지막이었나? 저기 다 먹는 거 봐 아까 진짜 거기가 처음인 줄 마지막이었어 난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어 여기 여기 아 진짜? 쇠너로 오우 오우 우와 지도우스트로 들어간 거야 지도우스트로? 여기 너무 혼돈이야 언니 진심 뭐야 여기? 아니 담대 연기가 지금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와본다의 경험다의 여유 우와 냄새 미쳤어 근데 너무 독한 병들을 피는 것 같은데 가득? 이 사람들 초코만보고 담백패가 추전 맛이나 봐 술병이 미쳤어 그냥 술병이 미쳤어 그냥 치켓 보여달라 그러나? 티켓 보여달라 그러네 티켓 보여달라 그러네 티켓 보여달라 그러네 여기가 이 정도가 아 근데 여기도 우와 사람 진짜 많아 저기까지 내려갈 수 있나? 어 나오나봐 선수들 펫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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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